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모여주셨습니다 이 친일 역적 매국 역적 윤석열 정권 당장 끌어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고회치겠습니다 친일파 매국로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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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이 독립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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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팔아먹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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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민정인아 윤석열을 몰아내자 대통령이 민정인아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정권 매국 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이게 나라냐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정권 매국 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정당 매국 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퇴진이 독립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정당 매국 정당 국힘당을 해체시키자 퇴진이 독립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정당 막말정당 국힘당을 해체시키자 퇴진이 독립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파 매국로 윤석열을 몰아내자 나라를 팔아먹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여러분이 앞쪽 시청 봉장에 이태원 참사 시청 분양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는데 경찰을 앞세워서 막은 것 보셨습니까 참사 140일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 제대로 했습니까 책임져야 맞다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졌습니까 수사는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 없이 꼬리자르기로 끝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국정조사 반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진상 규명 제대로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민 159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사죄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정부 그대로 들면 되겠습니까 우리 반드시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팀의 침라승을 얻고 사장 앞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연대와 응원에 함성을 외치겠습니다 한성시청 네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행진에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자봉단의 안내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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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많이 더 많은 세월 흘러도 이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우리 가슴에 새겨놓을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네 여러분 오른쪽으로 분양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페륜 정권 반말 정권 반드시 끊어내리고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마땅한 이 참사의 책임자들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힘내시라고 박수와 응원의 함성 보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전해지는 윤석열의 신일 매국 행각을 보며 가슴속에 천불이 나지 않으십니까 3.1절에 신일망원 일삼는 윤석열이 이 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겨도 침묵하는 윤석열이 이 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한다고 해도 침묵하는 윤석열이 대통령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강제동원 대상 책임 면제하는 윤석열이 대통령 맞습니까 윤석열 일본에게 소리 높여 항의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데 이 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에게 걱정 말라며 종로를 자처하는데 대통령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촛불 국민들이 제2의 독립군 촛불 독립군이 되어서 친일파 매국노 윤석열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해지겠습니다 고해지겠습니다 친일파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이완용 태진이 독립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이완용을 능가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나라를 팔아먹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대통령이 밀정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대통령이 몰아내자 친일정권 매국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정권 몰아내자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당장 끌어내리자 유튜브 저녁 들으며 내 노래 들으며 행정 이어가겠습니다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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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게랑고 우리 노래 백만 남사야 천국의 부르신 니가 아냐 삼천례 삼천만의 우리 동보들 하우지 너 하나하나 나가사다 싸우러 나가사 나가사다 싸우러 나가 종립군의 장군이 일행까지 싸우러 나가사지 원수들이 당하자고 법을 낼 건가 우리의 약하다고 납심할 건가 종립군의 장군이 일행까지 일행까지 싸우러 나가사 나가사다 싸우러 나가 나가사다 싸우러 나가 동립군의 장군이 일행까지 싸우러 나가사지 도서토록 동립군의 용산하드리고 아시군의 동립군의 혼령이 되기 공지야 너와 나의 소통하기냐 인내리 너와 싸우러 나가 다가 나가사 싸우러 나가 다가 나가사 싸우러 나가 도서토록 동립군의 장군이 일행까지 싸우러 나가사지 도서토록 동립군의 도서토록 동립군의 조선일보 폐간 실천장 분들이 계십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진 코스 마지막에 이 조선일보 규탄 행동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또 이 친일매국 망국지 이 조선일보 폐간 구호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다 희망의 바다 번호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자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땅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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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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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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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촛불의 행진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탐탐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람 희망의 바람 더 높아진 생탐을 희망의 바람 희망의 바람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의 땅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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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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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행진 행진 희망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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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행진 희망의 행진 행진 희망의 행진 행진 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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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 우리가 이긴다 존폴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존폴의 행진 여러분이 요즘 뉴스를 보면 이 땅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전쟁 위기 일으키는 자 누구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 누구입니까? 평화를 파괴하는 자 누구입니까? 윤석열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당장 끌어내려야지 않겠습니까? 고 외치겠습니다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을 몰아내죠 입만 열면 전쟁망원 윤석열을 몰아내죠 국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죠 친일파 전쟁과 윤석열을 몰아내죠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을 몰아내죠 이러다가 전쟁난다 윤석열을 몰아내죠 윤석열 이대로 두면 정말 이따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 피해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과 당장 끌어내려야지 않겠습니까? 고 외치겠습니다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을 몰아내죠 신일파 전쟁과 윤석열을 몰아내죠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을 몰아내죠 국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죠 이제 행진이 미국 대사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태를 보면 미국도 윤석열 그리고 일본과 한통속이라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석열의 매국적인 강제동원회법 쌍수들고 지지한 게 누구입니까? 사죄와 반성도 없는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전쟁의 보아선이 될지도 모를 한미일 군사동맹의 설계자 누구입니까? 심지어 미국은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쳐보겠습니다 미국은 윤석열의 강제동원회법 지지 철회하라 이러다가 전쟁난다 한미일 전쟁동맹 반대한다 자위대 한반도 상륙 한미일 전쟁동맹 반대한다 동해인가 일본해인가 미국은 대답하라 독도인가 죽도인가 미국은 대답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앞장해서 돌격대를 자처하는 자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몰아내야 나라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폐지인이 평화고 폐지인이 독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을 치겠습니다 폐지인이 평화도 윤석열을 몰아내야 몰아내야 폐지인이 독립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야 노래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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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여러분 오른쪽으로 미국 대사관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지금 한반도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미사일과 전투기들이 날아다니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일본까지 이 훈련에 공식 참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쳐보겠습니다 자위대 한반도 상륙 한미일군사동맹 반대한다 미국은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위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다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미국은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 지지 철회하라 그리고 왼쪽으로는 외교부 건물이 있습니다 촛불 독립군 여러분 여기가 외교부입니까? 아니면 외교들의 외교부입니까? 우리나라를 위한 외교가 사라졌습니다 일본에게 설설기며 다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피해자에게 대신 대상하는 강제동원 해법이 말이 됩니까? 더 이상 외교들의 외교부는 필요 없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외국 외교부 박진을 탄핵하라 외국 외교부 박진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외국 외교부 박진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노래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외국 외교부 박진을 탄핵하라 از이 exec립 여러분 왼쪽으로 황희의 현수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합격에 청구했습니다. 자위대 한반도 상륙 한미의 군사동맹 반대한다. 미국은 윤석열의 강제동원회법 지지 철회하라. 자위대 한반도 상륙 한미의 군사동맹 반대한다. 미국은 윤석열의 강제동원회법 지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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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합통성이라는 의문을 우리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친일 매국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치겠습니다. 친일파 매국도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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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진이 독립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대통령이 밀전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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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가 전쟁난다. 한미의 전쟁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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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래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우리의 티를 낚고 이를 틀어막아도 우리는 결코 올라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족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족불이 이긴다 여러분 이제 왼쪽으로 외교부 목걸이 몰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외교부는 외교부는 이제 우리의 목걸이 몰아내자. 외교부는 외교부는 우리의 목걸이 몰아내자. 외교부는 오늘의 목걸이 몰아내자. 두번째ect seperound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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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라를 살아먹는 윤석열의 오랜이죠.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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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